네, 지금 게 뒤로 보이는 국제 크루즈 여객선은 3년 만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국제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독일 국적으로 2만 9천 톱급인데요. 승객과 승무원 등 915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이 크루즈 여객선은 6개월간 전 세계를 돌아보는 월드 크루즈로 승객 대부분은 독일인입니다. 푸른 눈의 외국 관광객들은 강원도의 수려한 경관과 한국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크루즈 여객선은 이틀간 소초항에 머물 예정인데요. 승객과 승무원 등은 설악산과 고성 DMZ 박물관, 강릉 정동길 일대 등 영동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부산항과 제주를 거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